마셔르티 그란트리스모 스포츠 2014년식 차량입니다. 2014년식 차량에 30F 하이브리드 파워캡 그리고 음질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응답성이 좋아짐으로 인하여 엔진 시동도 순정상태보다 빨리 걸리고 액셀도 부드러워지며 모든 응답성이 빨라짐으로 인하여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32비트의 DA 컨버터가 내장된 제품이라 아주 부드러운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셔르티 그란트리스모 스포츠 2014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